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늘고 가격도 호조세지만 해남 지역 마늘 수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파종과 수확기 이상 기온 때문인데 농협은 물량 확보해 농민은 피해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깐 마늘을 생산해 전국으로 판매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수확한 마늘을 화물차로 실어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마늘을 실은 차량들로 가득해야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곳 농협에서만 연간 1,300톤의 마늘을 수매해 깐 마늘로 가공 판매하는데 올해는 원료인 마늘을 780톤, 60% 정도만 확보할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해남 지역 마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재배 초기인 지난해 연말 가뭄이 심했고 성장기에는 한파로 동해를 입은 데다 수확 직전인 지난 5월에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계약 재배 물량조차 채우지 못하는 해남 지역 마늘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